자 여기가 코르도바시티에 지금 저희가 잠깐 왔는데요 여기 마진편에 보이는게 솔레아 리조트고 이쪽으로 보면 예전에 여기에서 뭐 무인도에서 수영을 하고 했다는데 이게 지금 멀어서 안 나올 것 같아 이 고프로에는 저건데 지금 눈으로는 너무 잘 보이는데 저기 저기 내 손가락 저거 저거 뒤에 약간 지붕 보이고 저기가 무인도 겸 그 이쪽에서 배를 타고 어 저 섬으로 가서 저기에서 해수욕 타고 막 즐길 수 있는 꽤 현지 사람들한테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엔테라스피가 없어 엔테라스피가 없고 이 보트비만 내면은 저기서 놀다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대 얼마전에 팔았대 저 섬 주인이 팔았대요 나한테 연락을 좀 하고 팔지 아우 속상해 너무 아까워 저기 멋있는데 예 저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 바다 한가운데 딱 있는데 좀 팔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팔든지 짜증나 속상해 그래서 그냥 속상한 김에 영상이라도 한번 담아보려고 저희 돌쇠를 데리고 왔거든요 돌쇠를 한번 출동을 시켜서 돌쇠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저씨는 저기서 샤워한다 저 아저씨 몸 문질문질 막 닦고 있어 저기서 우와 온 동네 멍멍이는 여기 다 모였다 들쀠들 필리핀에 살면서 적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인 없는 들쀠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대만에 살았을 때는 어? 어? 예전에 지금도 같은진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만에 살았을 때는 거기도 들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휴 내가 어떻게 다니는 나라는 이렇게 다 들쀠가 많은지 염소야! 어떻게 거다운? 어? 어? 너한테 물어봐! 염소야! 어떻게 거기로 갔어? 어떻게 거기 갔어? 그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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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기에 Alexandria 보았 positioning? 저기, 쟤 역시네요일으니 아 네. 엄마 첫 번째 이전에, 이전에 여행을 갔을 때 근데 이제 힌리스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가 뭐죠? 쩨? 너무 쩨? 잘 아기야? 뼈는 ρ닛 크라이비 pute? 引 requests 어묵이들 말자 오시오 오시오 어휴 어묵이들 웨이들이 먹어야 하는 중 오다가 오 오오 여기 왔다 $%&&%&%&%$%%&%$%&%$%&%%& 왜 요거 먹어야 하는지? 어디로 큰 비싸래요? 여기가 15분 거리인데 15분 거리도 멀다 아빠한테 갈까? 허나? 건이가 날개 그렇게 놔두는 거야? 여기 돌쇠에요 돌쇠를 소개 좀 시켜줘 열리라는 돌쇠 저는 송골매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는데 이거는 남편한테 사준 거니까 남편이 돌쇠가 좋대요 앞으로 우리 가족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일 할 돌쇠 돌쇠 나와? 응 돌쇠 나와 이쁘게 좀 찍어줘 우리 돌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건이가 옆에서 보조를 하네 안 보여 돌쇠가 돌쇠가 안 보여? 화면이 작아서 아 저기 보인다 가자 돌쇠 우리한테 무인도를 보여줘 화면이 보여? 응 여기 왔잖아 지금 멋있게 보여? 응 이야 이게 자기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어? 후질구레한 무인도가 나오느냐 하하하하 멋있는 무인도가 나오느냐 이거 찍고 우리는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원래 오늘 날씨가 그닥 좋은 날씨는 아닌데 오늘이 건이 방학의 마지막 날이라서 모든 일정을 뒤로 돌리고 건이랑 같이 수영을 하고 마지막 건이의 방학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염소야 안녕 염소 어 이것도 건이가 보면 또 좋아야겠다 어 어금커밍 자기가 지금 돌쇠가 열일하고 있는데 어 돌쇠가 열일하고 있어? 어 근데 카메라가 안 보여 여기는 염소가 열일하고 있어 여기는 염소가 열일하고 있어 왼 어디엄사지? 해물에 있는 곳까지 당통가서 그래서 여기 왔다. 이리 도망왔어. 저희 앞에서 보고 이를ci었라고 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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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익은 거는 색깔이 이렇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 필리핀 친구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네요. 그래서 안에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근데 냄새를 맡으면 향은 맛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맛있으면 여기 아직도 남아 있을 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 따먹었지. 평화로운 세부의 풍경입니다. 염소가 옆에서 풀 뜯고 남편은 열심히 드론 띄우고 필리핀 식구가 이게 논이 같다고 해서 왔는데 제니스, I think it's not. I think 논이 is a big tree. 이것도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꽃은, 꽃은 활짝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아우, 그라샤펄. 활짝 피지가 않은 상태라 이게 아침에만 피나 보네. 그리고 여기에 열매가 이런 게 열려 있는데 이 친구도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다는 거는 필리핀 사람들도 이런 거는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우, 우리의 돌쇠가 오는 소리가 난다. 모기 소리. 노. 드론. 드론. 돌쇠. 드론 어디 있어? 몰라. 어디 갔지? 저기. 아우, 저기 있다. 고나야, 왓챠. 조심하세요. Sigma. 아멘. boom 그럼 후잇은 속의 네 relig이. intimacy durant rapidement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